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이제 매일기포 26. 입지이론 2. 계산 문제를 풀 거예요. 입지이론에서 계산 문제가 나오는데요. 이 부분을 정확하게 기억해 두시면 계산 문제 중에서는 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자 이제 1번. 레일리의 소매인력법칙의 계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겁니다. 레일리의 소매인력법칙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인력, 유인력은, 크기에는 비례. 그래서 무조건 크기 밑에 짝대기 짝긋고,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잖아요. 그래서 각 도시로부터의 거리, 분기점부터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식만 세워줄 수 있으면 이 문제 푸는 거였죠 여러분. 그래서 A도시, B도시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C도시는 A도시로부터 5km 떨어져 있대요. 어디에 체크를 하는지 보세요. B도시로부터 10km 떨어져 있답니다. A도시의 인구는 5만 명이고, B도시의 인구는 10만 명이래요. C도시의 인구가 전체 3만 명일 때 레일리의 소매인력법칙을 적용할 경우에 C도시에서 A도시와 B도시로 각각 구매활동에 유인되는 인구 규모를 구해보랍니다. 그럼 이 문제를 풀 때 A도시의 유인력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A도시의 유인력, 크기 5만을 끌어당겨 쓰겠죠. 5만. 그리고 이때 A도시까지의 거리 5km, 5를 분모로 잡아왔어요. 그다음 무조건 얘는 제곱의 반비례잖아요. 제곱하네요. 그럼 5의 제곱은 25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5만을 25로 나누면 2천이 나옵니다. 이게 A도시의 유인력이죠. 원래는 이 5만 명 밑에다가 5만 밑에다가 나누기 25를 해주면 되죠. 5의 제곱이니까. 그래서 2천을 뽑아내도 돼요. 지금 첫 번째 문제니까 여기다 이렇게 끌어당겨서 보여드린 거예요. B도시의 유인력은 짝대기 짝 긋고 B도시의 크기 10만을 갖고 오고 그리고 B도시까지의 거리 10을 갖고 오죠. 10의 제곱이네요. 그럼 10의 제곱은 100이죠. 10만을 100으로 나누면 천이네요. 고로 A도시의 유인력 2천, B도시의 유인력 1천. 그러면 두 도시의 유인력의 비교는 2대 1이 되잖아요 여러분. 2대 1. 그럼 결국은 C도시의 인구를 2대 1로 나눠가져야 된다는 얘기니까 결국 얘를 3등분 쳐놓고 얘를 2를 주고 얘가 1을 가져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딱 구한 다음에 유인력의 비교가 2대 1이 됐다면 얘는 2 더하기 2를 해주시는 거예요. 2 더하기 1. 그럼 3이네요. 총 3등분을 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럼 각각의 등분 하나하나별로 1만 명이니까 이제 A도시 쪽으로는 2만 2배니까 2만. A, 지금 C, 지금 B도시 쪽으로는 많이겠네요. 그래서 A도시는 2만이고 B도시는 1만 명.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유인력의 비교를 할 때 큰 걸 작은 걸로 나눠주면 2대 1이잖아요. 지금 그 얘기네요. 이제 2번을 풀어볼게요. 레일리의 소멸력법칙을 적용할 경우에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괄호에 들어갈 숫자로 오른 것을 골라보랍니다. 인구가 1만 명인 A도시와 5천명인 B도시가 있대요. 그러면 얘를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A씨가 1만 명이니까 A씨 1만 나누기. 나누기 하는 거죠. 얼마? 거리의 제곱. 1의 제곱은 1이죠. 나누기 1이에요. 바로. 그럼 얘는 만이네요. 만. 유인력이. 그럼 B도시는 5천명 나누기. B도시까지 거리 2km래요. 2로 나누는 게 아니라 2의 제곱으로 나누는 거죠. 그럼 4로 나눠주겠네요. 지금 어떻게 하는지 이해되시죠? 빠르게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5천나누기 4를 하면 계산기가 사랑스럽게 속삭여요. 1250이라고. 그러면 큰 걸 작은 걸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무조건 유인력 큰 걸 작은 걸로 나눠주면 몇 대 1이 나와요. 그럼 큰 수 나누기 작은 수로 해주면 8 대 1이 되겠네요. 8. 8이 나오고. 8 대 1인 거죠. 지금 유인력의 크기가 A가 8이고 B가 1이면 얘는 전체 몇 등분 내야 된다? 8 등분 내는 게 아니라 9 등분 내야 되는 거죠. 8 더하기 1. 그래서 9로 전체 인구수 9천명을 나눠주면 한 하나당 하나당 천이잖아요. 그 천에 8개. 천을 8개. 8천명. 그리고 B는 천명이죠. 그래서 9천명을 8 대 1로 나누는 방법은 9로 나눠서 8을 갖고 2를 가지면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8천, 천이다. 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무조건 크기 밑에 거리 제곱을 깔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크기 나누기 거리 제곱. 1의 제곱이니까 1. 그래서 만. 크기 5천 나누기 2의 제곱 4. 그럼 1250. 큰 수를 작은 수로 나누면 8. 얘는 8 대 1. 그래서 9로 전체를 나눠주면 됩니다. 지금 그 내용이에요. 그 다음 3번. C도시 인근에 A와 B 두 개의 할인점이 있다. 허프의 상권 분석 모형을 적용할 경우에 B 할인점의 이용객수를 구해보랍니다. 이용객수래요. 확률을 구하는 게 아니라 단 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거리 마찰계수 값이 2고 얘를 꼭 확인해야 돼요. 도시 인구의 전체 100%가 다 할인점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60%만 할인점을 이용한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풀 때 무조건 각각의 할인점, 각각의 도시의 효용, 만족도를 먼저 구해야 되잖아요. 그럼 크기 밑에 짝대기 짝 긋고, 크기 밑에. 그리고 뭘 깔죠? 거리를 분모로 깔아주는 거죠. 거리를. 그리고 그냥 허프의 확률 모델은 제곱의 반비례가 아니라 마찰계수 승수로 반비례인데 마찰계수가 지금 2잖아요. 그러니까 2를 끌고 와서 2승을 해주면 10의 제곱은 100이고 5천을 100으로 나누면 50이 나오겠죠. 그래야 A 할인점의 유인력 효용은 지금 50입니다. 만족도는. 그럼 비할인점의 효용을 계산해보면 크기 밑에 짝대기 짝. 거리 끌고 와요. 20. 제곱 끌고 오네요. 그럼 20의 제곱은 400. 2만 나누기 400을 해보세요. 계산기로. 그럼 얘도 50이죠 여러분. 그럼 비할인점, A 할인점 각각 50이니까 2를 더해서 100을 만들고 두 도시, 두 할인점의 효용을 다 더해서 분모로 만들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비할인점의 효용을 분자로 집어넣어주면 이게 비할인점에 가서 물건 살 확률이잖아요. 몇 프로인가요? 50%가 나왔겠죠. 지금 50%. 그래서 이 문제를 틀리는 유형은 50% 구해놓고 기쁜 나머지 30만에다가 그냥 50%, 15만, 15만이 없네. 갈등하다 틀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지금 전체 인구 30만 명 중에 몇 프로만, 60%만 할인점을 이용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0.6을 먼저 곱해 주셔야 돼요. 30 곱하기 0.6. 그럼 18이 나오죠. 18만. 그럼 곱하기 이제 18만 명의 50%네요. 고로 9만 명이 답이 되겠죠.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레일리의 소매인력법칙 그리고 허프의 확률모델 충분히 푸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뭐만 하면 되냐면 크기에는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의 거리의 마찰개수 승수의 반비례 이 식만 구해 주실 수 있다면 얼마든지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죠. 되셨죠 여러분? 파이팅입니다. 우리의 메일은 매일, 우리의 메일은 합격으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오늘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0.15 51 5060 5060 60-50 5060 5060 6050 5060 5060 69.60 50.6060 5160 5060 6060 5060 6060 5060 6060 6060 5060. 4060 5150 5060 6060 6060 6060 5060 6060